아 플레이어 참가함 이게 접니다 됐쇼 아 됐다 레츠 고우 내려봐요 나도 가게 대접 강화공격 오케이 우리 하나씩 먹었어 오케이 되죠? 된다니까 한 명은 무조건 키보드여.. 네 아 맞아요 네 먼저 코인부터 먹어야죠 무기부터 사야되요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어디가요 무기부.. 아니 코인부터 얻고 무기를 사는게 낫지 무기부 무기부 아 연막탄 하고 고끼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이것저것 예 아이고 아 맞다 내가 2PG 참 흐흐흐흐흐흐 1필요 하다보니까 헷갈려 흐흐흫 한 대 맞았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몰랐어요 두 명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살렸어요 이거지 고수와 초보인가 누가 고수고 누가 초보인지 모르겠는데 아 왜 자꾸 살리게 만들어요 들어와요 빨리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혼자 돌아섰잖아요 혼자 돌아섰잖아요 아 잠깐 나 진짜 살려줘요 아니 두 명이 사니까 헷갈린다 두 명이 사니까 헷갈린다 스팀 이거 좀 짜증나는데 이거 좀 안치워지나 아니 이거 나 이거 없애 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저거 메시지같은거 컨트롤러 이거 자꾸 뜨잖아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긴 한데 옆에 자꾸 뜨는거 저거 없애고 싶은데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아 왜 왜 맞는거야 두 명으로 하니까 헷갈리긴 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굳이 다 안잡아도 돼요 굳이 다 안잡아도 돼요 난 파란색이야 난 빨간색이 아니야 파란색으로 가 아 잠깐 아 살려줘요 그렇지 여기서 연막탄이 필요하긴 한데 빨리 가려면은 브라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옆에 있는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없애 아 이거 굉장히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거 이거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요 네 누구요? 네 아니 리모트 플레이는 그게 안 없었을거에요 아 그래요 그냥 해요 우리는 예 해요 네 웰컴 어 연막탄이 바로 떴네 연막탄은 링처를 다 항상 나는 저기 집중포만 뜨면 되는데 집중포만 뜨면 되는데 그렇죠 왜요 가시죠 잡죠 어 잡아요 자꾸 다 빨간색인줄 알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나 왜 당한거야 그거는 자 이쪽 가겠습니다 눌렀는데 안 돼요 눌렀는데 안 돼요 눌렀는데 안 돼요 못살려요 못살려요 그냥 캐리할게요 그냥 네 흐흐흐 괜찮아요 저 이거 잘해요 이래배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런 스테이지에서 안 죽죠 저는 끝났어요 이거 깨죠 눌렀는데 안 돼요 으아 으아 이거 뭐야 어? 그러니까 안돼 안돼 어쩔 수 없다 하자 깨져 이거 금방 깨어 이거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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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좀 알고 있어요 내가 파란색이 한 줄 믿지마 파란색이 한 줄 믿지마 파란색이 한 줄 믿지마 변신하기 전에 얼른 때려둬야되요 변신하기 전에 얼른 때려둬야되요 왜 돌아가셨어요 아 저거 되게 거질리네 지금 하하하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쉬워요 평소 쉽지 아 맞아 나파라이기 이제 참 아니 아 젠장 황소네 자라 끝 아니 이거 왜 안되는거야 설정 이거 안되나 네 네 그래요 네 이 피가 파란색이에요 제가 파란색입니다 아 이거 되게 거실리는데 게임하는데 이거 이거 없애는 방법 없나 진짜 이거 분명 없애서 했는데 이거 좀 캐리해줘봐요 이거 분명 없애서 했는데 이거 좀 캐리해주봐요 아뇨아뇨 그 하세요 잠깐만 나 이것 좀 없애보게 지금 그거 할 동안 아 진짜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이고 젠장이야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에이 이런 맡겼으면 안됐구만 흐흫 아 이거 되게 거실리는데 밑에만 내릴 수 있어도 좋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스킬이 아직 부족하시네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맞지도 않는데 왜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냥 어그맨으로 해요? 음 저는 빨간색이 좋은데 음 저는 빨간색이 좋은데 네 일단 깨보자 뭐 맞아요 아 진짜 이거 다음에는 올리긴 올릴건데 가시죠 얘 다음에 힐라임이죠 뭐 금방 깨져 뭐 어렵지도 어렵지도 않은 어렵지도 않은 어렵지도 않은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얘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올라오실거죠? 올라오실거죠? 오케이 이봐요 오케이 됐어 뭐야 뭐야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슬라임 귀엽당 귀엽대요 인마 노래 least 씩 밀대요 에 bunny 어떻니 beloved 미 아이케 치 Creed 어렵지 않은 녀석인데 끝 어 게임 패드 설정 들어가서 오퍼레인 엘리크님 감사합니다 스팀에 잠깐만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눌렀는데 안된다니까요 딜어버트 딜이 기계 눌렀는데 안돼요 안되요 지금 안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오 콜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되요 이거 길게.. 길게 눌렀는데도 안되네 다른 버튼 이제 다 길게 한 번씩 누르고 있어요 셀렉트 스타트 다 길게 눌러도 안돼 아 안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안되는가 보지 뭐 가시죠 오케이 렛츠고 몰라 이제 깰거야 약간 안보이긴 하지만 약간 안보이긴 하지만 아 저거 없애버리고 싶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체력 네 아 진짜요? 지니가 어떻게 나타났는데 아 깜짝이야 아 그래요? 아 아 한번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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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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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뭐야 아 저 하하에 당했어 저희가 설정만 한 시간 하지만 설정 했던거는 다 이거는 뭐 금방이죠 아 뭐야 아 왜 자꾸 맞는거야 아 왔다 죽었다 살려줘요 살렸어요 흐흐 별말씀이냐 아 젠자 살리려고 갔다가 그니까 휴얼 와 자꾸 왜 왜п 왜 왜 맞는거야 아 왜 왜 저걸 왜 맞아 cioè 두대로 맞았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저의 연막팀 역할도 되는구나 오케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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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하 글록스였는데 됐어요 됐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런 이길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까이 최대한 빨리 게이지 빨리 차야 돼 게이지 빨리 차야 돼 게이지 빨리 차야 돼 오케이 아 나 가겠다 다시 한번 빰 짠! 오케이 됐어요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게임 터졌네 게임 터졌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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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이제 배 안받겠습니다 아 저 둘 둘 상당히 거슬리네 네 아 전장 아 거기에 박으시면 안돼요 네 아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어요 아 그리고 나도 돌진! 됐어 빨리 깼어 의외로 빨리 깼어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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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관은 앞으로 가서 한번 부딪혀주고 빠져주기 빠져주기 이제 깼다 이거는 깼네 깼네 멋지죠어엄 잘하져어엄 아 젠자 이것만 없기어주시면 좋겠다 아.. 뒤로 버튼 길게 눌러 원격 세션을 제외하세요 했는데도 왜 안되는거야 도대체 또 눌면 게임이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동전 먹어야죠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기다려 우리 먹어야지 우리 먹어야지 오 먹었었구나 아 나 왜 당했지 자 신기한거 보여드림 자 저기 여기서 한번 죽어봐요 제가 신기한거 보여드림 맞아요 맞아요 아시네 됐어요 그냥 와요 그러면 아시면 됐어요 아아 됐어요 올라가요 빨리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아니 살리면 안되지 살리면 안되지 살리면 안되지 살리면 안되지 아아 그래요? 자 출퇴 자 출퇴 아 학원 엘링크님 학원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 아아 부디가 타이밍이 안맞았네 봐바 왜 당했지 우와 내가 보겠지 와 내가 볼 거잖아 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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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떤 와 내가 볼 거잖아 앗 고어ㅓ오w 앩 좋군 와 앗, 나 아니잖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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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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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줄게요 헷갈린다 먹었구나? 왜요? 왜요? 알고 있어요 아 죽었다 못살린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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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나 동점 안먹잖아 그럼 다시해요 아 이건 2인 편리 힘드네요 나는 집중폰만 있으면 되는데 아 아 저 모기 자식 모기든 팔이든 기분 나쁜건 똑같아요 좋아요 오 잠깐 올라갔었구나 기다려야 올라가면 안돼요 됐어요 자 스킬을 보여드리죠 일로와요 가시죠 제가 먹을게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젠장 당했다 내가 먹을게요 아유 둘 다 먹으면 어떡할까 기다려 기다려 아니 왜왜왜왜왜왜 그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어 꼈잖아요 여기 네 아 진짜요 잡았어요 됐어 됐어 이제 화면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점프 레츠 고 오우 이것이 덤앤더머 형제 뭔결이 하시는거에요 엘링크님 덤앤더머라니요 뭔결이에요 덤앤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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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이거 이 개션만 없어지면 딱 좋은데 이제 이제 어 근데 우리 동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동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어우 나왔다 집중포 나왔다 동전 하나 더 먹어야되 우리 네 있어요 하나 더 일로와요 아 맞다 나 바꿔야지 나도 아직 확산포는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지죠 일로와요 지금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에 이거 동전이 있거든요 지금 못먹네 깨자 일단은 아뇨 저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ㅎㅎ Though 이거 방심씩 예금 accurately 먹으라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젠장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신청하시면 감사해 드리겠구요 자 집중 거기 떴는데 아 아깝다 벌써 돌아갔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런 도전 많이 때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죽어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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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왜 돌아가셨어요 좋아 이제부터 제대로 갑니다 아 근데 이걸로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뗄 수 있는데 어 뭐야 아 아래쪽이었구나 좋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 끝 끝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쉬웠어요 아니 가기 전에 우리 그거 사야된다니까 저기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저는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저는 확산포 이번에 사야돼 저기 집중포 사야돼 집중포 집중포 사야되는데 저거 하나 먹어야지 나한테 살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 먹어 응 맞아요 맞아요 응 근데 나한테 살 수 있어 응 아 오늘 번 컵헤드방에서 몇시까지 하잖아요 글쎄 끝날 때까지 할건데 네 됐어요 끝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DLC만 안하면 충분히 끝나요 네 네 저는 DLC가 있거든요 또 이 제 제 제 주특기 이제 여기서 도끼만 사면 전 끝납니다 끝났어요 네 제 제 스탱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죠 엘링크님은 몇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왜요 피라미드?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왜요 원폭탄 나 이 피지샷 자꾸 헷갈려 자꾸 헷갈려 오우야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나도 페링나는 거 좋아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나리 출력 아 뭐야 왜 당한거야 도대체 아 체력이 2배라는 사실이 있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하셨어요 더 있으면 당해요 안 당하네 넷 돌아가셨네 체력 2배 진짜 힘드네요 어 뭐야 저 당하잖아 작아지면 히들케이지 알아요 또 봤어요 안 때리면은 아 나 죽었다 히들케이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뭐야 뭐야 무게 얻을게 없잖아 어 알아요 그건 아는데 한번 대화를 해야되잖아요 네 메뉴 그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아 아 진짜 이걸 왜 때리려고 했지 밀켜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어 뭐야 나 죽네 저거 야어 장난 아닌데 저거 렛츠고 렛츠고 컴온 그치 칼나올줄 알았어 아주 좋습니다 어우 아 뭐야 저거 당할 필요 없는데 왜 당했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떻게 이거 아 데미지 데미지 고기랄이 그거만 받네 아 아 왜 맞지 저거를 아 태연님 왜 우셔요 왜 우셔요 웃지마오 나도 한 대밖에 안 남았네 우아 주둣뻘했다 아 젠장 필살기를 내가 다 살려고 쓰다니 아 바로 변신하는게 웃겼어 아 그래요 아 맞다 아 어차피 뭐 우리 깨는게 중요하지 아니 돌아가시면 어때 안돼 아 그래 귀쓰고 있어요 암 리아우 왈도 안하셨어요 하필이면 위로 돌아가실게 뭐랑 똥샤스 깰수 있는 피지컬을 보여드릴게요 죽을 뻔했다 피지컬 보여준다고 했다가 죽을 뻔 끝! 기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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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네 기본입니다 아 아 기본이죠 5월이라뇨 어 이거는 5월 소유지 들을 필요 없어요 혼자 하셔도 깰 수 있는 영상 제가 오늘 올립니다 아 참 골기저 제가 못하는 게임 못하는 것만 보셨지만 어 보시면은 이렇게 잘하는 게임도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차피 안 들려요 캔들림 소리 안 어 캔들림 소리 안 들릴 거 아 잠깐 어 나 바꿨나? 저 바꿨죠 집중포 아 바꿨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아요? 실제 두 번 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하셨는데요 아 아이고 아이고 리겜 빼고 잘하니까 다행이다 누구예요 리겜도 잘하거든요? 네 리겜도 잘해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진짜 못 깨야 되었다 괜찮아 깰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려가요 어 뭐 아 맞다 컵헤드라도 잘하니 다행이네요 뭔소리에요 컵헤드도 잘하는거죠 컵헤드도 잘하는거죠 아 왜이렇게 앞에서 드세요 맞으세요 왜이렇게 앞에서 맞으시냐니까 뭐야 아 죽었다 헛 아 왜 맞지 거들 아 왜 맞지 오케이 오케이 들고만 계시지 그리고 또 돌아가시는거에요 그거 조심해야되요 아이씨이 그러시면 어떡해 그러시면 어떡해 그러시면 어떡해 그 딜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어 빙당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번엔 진짜 잡겠습니다 고시나리에 이름을 걸고 잡겠어 고시나리에 이름을 걸고 잡겠어 피해줘요 피해줘요 제가 제가 딜 넣을게요 피해줘요 저한테만 오지마요 아니 왜 왔어요 오지 말라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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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뭐고뭐 어 뭐야 어 뭐야 끝까지 올줄이야 이거 오케이에요 아니 이러면 내가 못 잘린다고 이 머리 짜증나는 머리 짜증나는 머리 짜증나는 머리 짜증나는 머리 아니 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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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 좋은데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 따라오잖아 왜요 제가 딜을 넣는데 제가 딜을 더 많이 넣는데 아 그렇구나 아아아 맞네요 네 뒤로는 좀 빠지셔야 돼 커피 DLC도 하실 건가 있으신지 일단은 사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DLC가 없고 제가 따로 DLC 깔아놨으니까 다음에 DLC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페형님도 하시게 하실 거면 뭐 제가 초대해드리고 됐어요 끝났어요 불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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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됐어 됐어 어깨 따 귀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고시나리 잘 따라오시면 돼요 페형님 고시나리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시나리가 된 곳입니다 이랴해도 네 2피에요 좋아 이제 도끼만 사면 완벽하다 더 이상 아이템은 필요 없다 그건 좀 그건 좀 왜요 그건 좀 이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거 턱 이제 써도 돼요 이제 써도 돼요 아 나 맞타겠다 연습해볼게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되게 집중하네 이거 아니 하필이면 못살릴대 동전 더 있잖아요 다시 하지 뭐 컵패드 얼마였죠? 22,000원이었던거 같은데 이제 미사일 쓰면 안되 21,000원이랍니다 아프진다 똑같이 당연히 어떻게 기다려 기다려 저저저저저저 못가잖아요 저 왜 저게 하난거 일로와 일로와 됐어요 가시죠 오토 아쓱 아쉽 으으앟 피싸다 피싸져 뭐예요 좋아요 확 잡혀좋아 그건 맞는거 같아요 인정 뭐야 왜 뭐 왜 Sign 왜 돌아가신거야 아니 왜 돌아가신거에요ament 자꾸 들어가시면 동전을 같이 못먹잖아 자 저기 그 미사일 쓰면 안 돼요 아 왜 점프에build 당하니 왜 당했어요 왜 당했어요 저도 다시해요 이거 흐흐흐 오케이 아니 너무 막 가는거 아니에요? 아니 가시죠 매번 당하시네 거기서 여기가 제일 약하시구만 왜 안해봤어요? 해보셨다며 여기는 안해봤다는 얘기구나 아우 나 왜 죽은거야 왜 돌아가신거야 도대체 이러면 다 다시해야되잖아 하나 더 남았죠? 동전 근데 어차피 더 살거있어요? 네 아 그래요?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페어님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잠깐 다시 다시 페어님 페어님 문자 보다가 죽었잖아요 페어님 책임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못했다는거에요 어이구 잠깐 가야겠다 아니 왜에? 왜에? 죽었다아 아잇 아잇 다시하죠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보시나리 유튜브 구독 저기 그 뭐냐 저기 트위치 구독 흐흐흐흐흐 그걸로 책임질기 있습니다 네 금융치료 고고 오 질거였네 죽을거였다 한 명만 에너지 있어도 되거든 아 진짜 아 아 왜 당하는거죠 도대체 왜에ee 왜에에에에엔 드리치 구독까진 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생일날 기대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후 죽을거였다 어 바다다다ctor 저, 진짜 제대로 갑니다 아 이제 Presents 제대로 하면은 이거 게임 빨, 빟 바로 터져가도 또 재미가 없을까봐 일부러 봐주면서 하고 있구만 아 가지마 가지마 안돼 안돼 당황있다 아... 오지 말아야되는데 오지마!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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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벌써 하나 남았잖아 좋아좋아좋아 확장포 좋아 들어가시면 안돼 어으! 저 풍선이 짜증나네요 맞아요 강요 안 했어요 오시나와는 강요하지 않는 스트리머에요 왜그래야 이렇게 착한 스트리머가 어딨다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닿아지지? 아니 여행지 돌아! 아니 이걸 못 살려 다시! 아 풍선!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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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계속 강하네 한 명만 에너지가 풀 피워도 되거든 죽으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도 얻을 수 있다 했죠? 됐어요 그럼 됐어요 저 혼자 깰 수 있을까? 저 혼자 깰 수 있어요 저 혼자 해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저 혼자 아 진짜 왜 당했지? 아 뭐야 왜? 점프했는데 됐어 아 아니 점프! 아니 점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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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제대로 제대로! 아 혼자 깰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증명은 유튜브!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영상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당하시는데? 어우 풍선 짜증나네 아 풍선! 풍선! 가자 다시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많이 당하시는거 아니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가시죠 오 또 들어가실뻔했어요 가시죠 여기 돌아가실뻔 안돼? 갔어요 갔어요 그 님은 갔습니다 풍선 너무 싫다 맞아요 풍선 너무 싫어요 그렇지 내 바로 가길 아 으아! 예 에너지가 하나도 안남았어 왜 이렇게 많이 맞지? 아 죽었다 아아 저 야채 야채 뭐지 저거? 아 진짜 열받네 가자 한 VA 죽을뻔했다 다 망했다다이랑이다다 다 망했다 어씨 아 욕나올뻔했네 어흐흐흐 purse 풍 grad 따기 용랑 환 받 했습니다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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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또 당한건데 동전 동전 싫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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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스테이지가 많이 남았는데, 오바 하필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실 줄이야 제가 피지컬이란걸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역시 같이 하는게 재밌을 거 같아요 제가 일부러 죽었습니다 네 흐흐흐흐흐 자, 무비건조한 대답은 여기까지 아직 저 톤전 진짜 싫어요 됐어요 좋아 이번엔 HP 괜찮아 내가 안겼구나 좋아 됐어 아 왜 맞는거야? 아 진짜 또 곧씨는 혼자인게 그럼요 어 됐어요 살리고 에너지 하나 정도면은 괜찮은거죠 뭐야 저거 죽을 수 있잖아 뭐야 저거 죽을 수 있잖아 어 자 파이팅 여기 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가자 최대한 많이 안당하는거를 봐야돼 굿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아 풍선 싫어 풍선 싫어 풍선 싫어 풍선 싫어 와 풍선때문에 벌써 샨들림 에너지가 1밖에 안남았잖아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잖아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 죽을 뻔했다 됐어 됐어 가죠 뭐야 왜 돌아가셨어요 진장 곧씨년이가 풀피니까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여기서 진이 안나와도돼요 출근해요 깨기 충분합니다 눅 gloves الك locale 탠거 됐다 ㅅㄲ 아이러티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거에요 여러분 오늘 클리어 가능한가요? 클리어 가능하면 DLC빼면 가능합니다 DLC빼면 가능해요 DLC는 저도 연습 안했기 때문에 몰라요 믿게요 어머니 죽을뻔했네 우와 얘다 얘다 가라! 봤죠? 이렇게 클리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페드는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도르마무 도르마무 다 있어 이거 킬레벨 본의아니게 a 나왔씁니다 오! 빙당니 저 се가 제일 어려운데 가시죠 아! 맞다맞다 맞다 도끼선 거야돼 응 아 안나오네 가시죠 렛츠고 자 어쨌든 우리가 미사일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하지만 고스나이는 단방에 깰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화면이 가리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헤링은 못하셨구나 아이고 됐다 이제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다 아 나도 당했다 당하면 안되는데 빠밤 나 죽었다 아이고 쇠다 쇠다 그쵸 쇠 진짜 어려워요 마지막에 와 대단합니다 얘하고 되게 어려운 보스가 더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아 아 아 아 아 천장 둘 다 당했어 이쁘게 해줘야지 견문색에 패기로 피해 주는 겁니다 이런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전문색으로 팠어요 가라! 얘는 어렵지 않죠 아 진짜요? 얘한테 패딩 레시아 해주거든요 아 안돼요? 어 모아야돼 우리 아니 이걸 돌아가시다니 맞아요 맞아요 키 두배 혼자있을때 금방금방 깨는데 역시 두명이 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어 왜 당했지? 안당해도 되는건데 어 아 왜왜왜왜 왜 당하는거야 이건 내가 언제 죽겠구만 좋아 폐기를 보여주겠어 안맞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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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굽스나리의 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패기를 잘 보여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그렇지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요 어디서 인마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맞아 죽을뻔했네 아 죽었다 발버둥치는거 고스님같네요 뭔소리에요 제가 언제 발버둥을 쳤다 그러세요 저는 발버둥은 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안맞겠어 와 맛있을뻔했네 그리고 왜 돌아가시는거에요 왜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깰수있으니까 괜찮아요 볼게요 이제 제가 깰수있다는거 피지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증인이 다섯명이 증인입니다 이제 피지컬을 깰수있다는걸 보여드리죠 비싼데 방송 이거 돈내고 보셔야됩니다 이거 이거 피지컬 보려면 돈내고 보셔야됩니다 이거 피지컬 보려면 돈내고 보셔야돼 왜 자꾸 엉뚱한데 쏘지 왜요 아 그래요 지금이야 아 그래요 아빠 왜 당한거야 깼죠 갔죠 이게 바로 피지컬 여러분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누구있죠 용이 있던데 용 용은 잡죠 외모잡은 용은 잡죠 외모잡은 이게 바로 피지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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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위해서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예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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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 거지. 이제 나올 거 이제 나올 거 이제. 대체. 얘가 제일 짜증나요. 살아봐요. 저 잡을게. 위험해! 우아 죽을뻔 했네. 우아 죽을뻔 했네. 으으으악! 우어허 아 싫어 싫어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승리의 침이죠 네 흐흐흐흫 필살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아아 아니 잠깐만 이렇게 가지 말고 뒤로 가요 일로 와요 이쪽으로 돌아가요 응 아네 아시네 예 알아요 저도 저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DXC 캐릭터는 따로 나와요 제가 집중포로 열심히 쏴드리겠습니다 응 아 왜왜왜왜왜 아 이게 적응이 안되네 와 위험해 위험해 아이오아이오 유지에프타 짜증나는데 아 죽을뻔있네 아아 동시에 죽었어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집중이 잘 안된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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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깨점프가 되는데 아니 올라갔죠 아아 뭐야 왜 저쪽으로 나와 접수 안되네 피지컬 보여줘야지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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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피지알기 쏴야돼요 네 아 아 맞다 다른 피지알기였지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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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 어 죽었다 아 치크팔나 procs 언제 죽는가? 빨리 죽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풀풀씽니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살려줘요 왜요 왜요 아 뭐야 아 아 왜 왜 왜 피했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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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 아아 했는데 됐어요 데드 알라이브 우와 저쪽으로 풍기 아닌데 아아 저 빛봇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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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그니깐 맞아요 아 아 아 아 진짜 왜 아 저쯤 위도브 아 진짜 저는 아직 잉크통점이 1인데 아 진짜요? 풀풀기니 다음에 저랑 같이 네 저 잘해요 제가 오늘 풀영상 올릴겁니다 어제 연습한 것도 하고 오늘 우리 샨딜리마오 같이 했던 아주 풋풋한 영상도 올릴거구요 아 뭐야 아 뭐야 왜 맞지? 왜 맞았지 내가? 가본가? 아 우와 뭐야 아 맞아 맞아 나 빨간색이 아니었지 참 아 아 자꾸 헷갈려 나 파란색인거 자꾸 헷갈립니다 아 죽었다 다시해요 오늘 다시해도 돼요 도전? 도전? 도전! 야 좋아요 얘네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지 와 어렵죠 이거 이거 제가 이제부터 제가 캐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캐리해드리겠습니다 안되겠네 제가 캐리하면은 저기 하실게 없을거 같아서 일부러 캐리 안해드렸더니만 캐리를 해드려야겠네 아이고 왜요 왜요 아 그래요? 아 왜 당한거야 나 왜 죽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좋아요 아 왜 반대로 쏜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됐다 잡았어요 이제부터야 이제 이제부터 아 나 저거 미사일 싫어 오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한번씩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아 뭐 아 자꾸 헷갈려 내가 내 갓 엠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잠깐만 다시 할께요 이거 같은 거 없나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도 일단 맞구독 가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맞구독은 갈께요 구독해주면 저도 구독하러 갑니다 것도 안정권 여기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맞을 뻔했다 우와 맞을 뻔했다 아니 안돼 안돼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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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 그저 자폭했네 아 살렸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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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많이 때려 최대한 많이 때려 때려 어따 씌는 거야 아 어따 씌는 거예요 여기다 쏴야지 안돼 안돼 아 또 잡았는데 이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따 아이디 알려주세요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죠 네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알겠습니다 풀풀스님 이따 해드릴게요 풀풀스님은 구독자가 몇 분인지 기대에 대해 기대가 된다 이게 바로 피지컬 피지컬 스펠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피지컬 좋아요 다 깼나 여기 하나 남았죠 학고여도 너무 학고입니다 뭔소리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니 위로 가면 안되는데 여기로 가야되는데 저만 따라와요 이거는 이제 위로 이제 위로 안 돼 안 돼 밑으로 가면 안 돼 됐고 이제 됐어요 나래로 됐고 두 방 세 방 네 방 됐어 잡았구요 내려오세요 리드하다니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닌 거 아시면서 아 젠자 못살긴다 그냥 제가 캐리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냥 아예 없었으니 뭔소리에요 제방 형은 지금까지 제대로 잘 못보셨구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안 내려오셨어요 왜 안 내려오셨어요 됐어요 끝났다 왜 왜 다 왜 다 하신 거예요 됐어 최대한 먹고 지금 돌아가실 뻔 했어요 작년에 앗 젠장 왜 맞았지 앗 우와 죽일 뻔 했다 와 맞을 뻔 했네 왜 돌아가신 거예요 또 돌아가신 거 아니겠지 뭐야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흐흐흐 괜찮아요 제가 캐리 해드릴게 걱정 마세요 볼수날에 걱정 마세요 캐리 해드립니다 진짜 죽을 거면 그냥 죽던가 여기가 가신다 여기가 나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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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링이 한명밖에 안돼 이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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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라가요 아 올라가면 안되겠다 됐어 오케이 아 뭐야 아 나 헷갈렸어 아 와 가시죠 와 페링 잘못했으면 큰일날뻔했네 아으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못살린다 , 아 못살린다 쌀쌀쌀포인 아 하하핳하하핳 이런 올라가요 패링 원래 이거 세 방이면 되는데 아 아쉽다 아니 왜 맞는거야 아아 아 저거 집 짤 때는 하면 안되는구나 아 오케이 확인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니 저거 왜 당하는거야 파이팅 아이고 가시죠 저거 머리 때려야되요 머리 좋아요 다 아프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안맞았다 아 아니 거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고스나리가 캐리라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 고스나리 캐리 보여드릴게요 재미없겠지만 캐리라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캐리다 라는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 한대는 맞아주는거는 저기 그거구요 예의구요 근데 맞아주는건 예의입니다 근데 맞아주는건 예의이고 예의 차리면서 이렇게 한번씩 가주고 이런식으로 가면 안된다는걸 보여준다음에 가서 이렇게 다주고 이제 이거는 여기만 깨면 끝나는건데 끝났죠 게임 터졌습니다 끝! 이렇게 클리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캐리라는 것입니다 풀펙트님 감사합니다 뭐야 왜요? 왜 그래요? 그러지마 그러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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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그렇군요 이런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드릴게요 걱정마요 닫겠잖아 우리 아 오케이 컵패드 이제 3페이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치 이거 나 이게 필요해 도끼 도끼 공격 도끼 공격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 공중전에서 꼭 필요해요 아 하트로 가게? 애들 더 어려워지는데 큰일났네 가시죠 3스테이지 다 깼어요 우리 어? 3명 남았나요? 아 남았구나 쉬운 스테이지 남았네 다행이다 쉬운 스테이지 남았네 다행이다 깨는거 보여드리죠 아 뭐야 아 이거 했는데 보여드리죠 아니 아니 컨트롤러가 잘 안먹히네 네 컨트롤러 잘못 일단 컨트롤러 잘못 해봅 아니 아니 이것이안 왜 이렇게 어려워 어 죽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어어어어어어어 안 돼 이것 살려줬 줄 했는데 아 제가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클리어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싹 쉽습니다 이거는 다 패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됐어요 잡았구요 뭔소리 하시는거야 보스님 닮았다니 인간이 아니잖아 잠깐만 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지금 정신공격 정신공격 안좋습니다 앗돼 정신공격 당해가지고 완전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이 조심 아 맞다 점프하면 안되는데 아잇잠깐 못찾았다 아 아 진짜 정신공격 때문에 제가 당했잖아요 정신공격 때문에 패턴이 책임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흐흐흐흐흐 아잇잠깐 아아 지금 피자게 잘 못찾죠 뭐 진짜 비슷해요 안돼요 이러다가 캐릭터 바뀐다고 고스나리 대표 캐릭터 바뀌면 책임지실거에요 고스나리 대표 캐릭터 바뀌면 책임지실거냐구요 패언니엠 아 진짜 정신공격 때문에 계속 죽잖아요 패언니 때문이야 이게 나는 나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피지컬을 일단 안되면 시청자 탓하기 흐흐흐흐흐 일단 안되면 시청자 탓하기 조심해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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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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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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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이거 깼어 깼어 깬어 깬거야 깬거야 이제 깬거에요 깬거에요 안바꿀꺼 먼저 그렇긴한데 그래도 올라가요 올라가 이거 깼어 이거 깬거야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안돼요 됐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괜찮아요 그렇지 날 살려준거는 아주 고맙습니다 깼어요 이게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네 아 참 컵패드 쉽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렛츠고 풀풀키니 렛츠고 좋아요 가시죠 원래 두시간에서 세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세팅때문에 지금 한시간이 날아갔고 그렇게 따지면 한시간 이십분정도 걸린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시간 이십분정도 걸린겁니다 금방 깨요 이거는 도끼만 도끼만 좀 먹어주면 될거 같은데 도끼 도끼만 살수있으면 돼 오케이 허니브라더 제이 최대한 많이 때려야됩니다 아 아 맞다 저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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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 아 뭐야 아 저거를 뿌려놓고 가다니 면 나쁜 아니 반대쪽으로 가셨어야 했는데 위험한데 아 이런 제가 무조건 왼쪽으로 갈게요 저 두번째될때는 즉 가운데에 오면은 얘가 아 나 저거 싫어 나 저거 싫어 아 죽었다 지금 정신없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가운데? 아니네 가운데 아니네 마법주는데 아 틀렸다 아 안돼안나 그게 딱 좋은데 나는 어 어 이거 싫어 아으으으 저... 꿀벌 저 나쁜자식 나쁜자식 피해! 그렇지 그 피했는데 아! 피했는데 떨어졌어 죽었어 살려줘요 오케이る 좋아요 살리는거 이제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법 쓰는거는 떨어져야 돼 누구한테 8OOP울지 모르기 때문에 페링! 페링! 아아! 자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다섯방이면 끝나는데 아 그쵸 한대는 안맞았습니다 좋아 됐어 와.. 주는거였나 어디서 떨어지니? 아 왜와.. 아 재자 잘못눌렀어 나한테 마법주는거였구나 아아 핫! 됐다 떨어졌다 이쪽으로 오시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그래 이제 한쪽은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이래야지 한쪽은 피하고 한쪽은 때릴 수 있고 대신 살릴수 없.. 살릴수 없다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하기 전에 끝납니다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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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데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피하는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이게 가장 피하기 좋은데 아 나쁜데 感じ 가자 레츠갱! 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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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아 흐아아아아앙 아 쉽다 어렵네요 깨치 재밌는데 오우와 맞을뻔했네 오우와 맞을뻔했네 우와 와 컨트롤 지렸다 이번 컨 이번 컨 지렸다 잡았구 어후 아후 안맞을게 있었는데 오지마 아 왜왜왜왜왜 안되요 이것을 맞으면은 안된다고요 아비야 Вас 흐흐흐흐핳 뭐야 ㅎ ㅎ ㅎ 빨리빨리빨리빨리 깨고 싶어 빨리 이 허니버터 칩을 금방 깰 수 있는 캐릭터인데 아니 이 병건 어쩔 수 없었다 이 병건 피할 수가 없었어 아 또 죽었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 왜왜왜왜왜 돌진하신거야 아 젠장 점프를 했는데 말이지 왜 점프가 안되는거야 난 도끼가 필요해 좋아 빟겐 빟겐 가겠습니다 4대 4대 때렸고 5대 6대 5대 와 이번판 지렸다 우리팀 이번판 됐다 아 왜왜 떨어지는거야 도대체 떨어지면 안되지 도대체 가운데올줄 알았다고 어이 어이 가운데올줄 알았다고 자 못살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도 저도 조심할께요 아 나도 한 대 남았네 아 흰초패자 있으면 망합니다 지금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지마 그렇지 지금이야 와 미치겠네 이제 끝났다 아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 저거 4대 때렸고 아 안맞았구나 아우 오우 맞을뻔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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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맞았다 살려주고 렛츠 고 뭐잠깐 하필 이때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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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으으으앟 으으으으앟 되게 가렵네 왜 돌아가신거에요 지금 빳게 마시는거 보다 말숨이 없으셔 어! 아 뭐야 아 나 죽었다 아! 이거 되게 어렵네 와 둘이 지나니까 더 어렵다 진짜 됐어 잡았고 됐어 인테라 더 있지? 피하고 아! 제자 아 제자필! 피지컬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쉽다 한 대 맞으면 안 됐었는데 보험 미쳐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 어려워어어 어려워어어 왜 아아아아아아 벌써 두 대나 맞았다니 죽었고요 그래도 살리기 쉽게 해놨습니다 살리기 쉽게 죽었습니다 살리기 어렵게 아 진짜 아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아려라운데 이 보스 아 이거 다섯대면 주는 애가 열대여야 되다니 아니 점프! 점프! 점프 눌렀잖아! 점프 눌렀고 나가야지! 아 또 맞았어 죽었네 아 벌써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하실 지루해하실 아 느껴지잖아 얼른 깨야! 어? 재미있기시지 우아 죽을뻔했다 우아 죽을뻔했다 따라오지마 오지마 아 아우 아아 어어 열받아! 어어 열받아 아 열받아 저 발판 되게 열받네 진짜 왜 떨어지는거들 아니 아아 너무 욕심부렸나? 뭐 잡았고 아 아아 왜왜왜왜 죽는거야 아아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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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왜왜왜왜 왜어어어어어얼 아 아깝다 화이팅! 어려워요 어려워 아 어렵지 않은 보스인데 아ρ 탈 수 있는데 히히 아휴 나 어디간거야? 나 어딨어? 아 여깄구나? 와 나 지금 빨간식 보고 있었어 여기 점프를 눌렀는데 점프가 안되나 했네 어 뭐야 아 미치겠네 이런 여기 보험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 아래쪽 점프했는데 왜왜왜왜왜왜 무기잘못은 없어 좋아 렛츠고 아 맞았네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잡았고 우와 맞을 뻔했네 그냥 맞을 뻔했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잡았다 아 둘 맞았다 아 죽었다 아 하하하하하하 되게 어렵네 아 이건 폰으로 보낸 채팅 오오 좋아요 풀풀씨님은 이거 게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풀풀씨님은 이거 게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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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점프했는데 와아 근데 이제 부대를 그냥 담았다니 트라이앵글 아 위험해 아 아 아 좀 됐는데 아 진짜요? 단번에할때는 저거 저것도 엎져지게끔 해놔야겠다 아 뭐야 아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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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알겠죠 잡았구 해봐 해봐.... 이제 맞나. 안맞을꺼야 이제 이제 안맞을껄 패딩 아니! 왜 하필 그쪽으로 돌아가시는거야! 자! 안주.. 아! 진짜 이제 안죽어 빨리 책읽어! 책읽어 빨리 빨리 책읽어 빨리 책읽어 빨리 책읽어, 엄마 어, 뭐야! 아, 저 유도탄이었어? 자,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아, 왜 자꾸 멈추는거야? 아, 왜 한 대 맞는거야 무슨 맞으면 안되는데 됐어 오케이 Let's go! 아니 뭐야, 아! 발판이 없었잖아 아, 죽었다 아, 열받.. 열받네 이거 열받네요 열받네요 hearts 우와, 죽을꼬 했다 열이 받는구만 와, 미치겠네 파이맨 오늘.. 오늘 끝판 못 깨겠는데? 각자 오늘 오늘 끝판 못 깨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난이도가 몇 배로 오른거 같애 아, 죽을뻔했다. 아, 죽을뻔했다. 크림 끊기니까 지금은, 아, 뭐야. 트레이앙글이 왜 이쪽으로 나와. 안 돼! 들어가시면 안 돼! 아, 끝날까나. 안 끝날 것 같은데. 불안한 가문은 엄습해 온다. 한 세대 좀만 때리고 저쪽으로 가자. 왜 떨어진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좋아. 대체 됐어. 한 대도 안 맞았어. 뭐, 아니. 페이링 했잖아. 페이링 했잖아. 아우, 페이링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링 했다고. 오, 네십파시 한대가 되다니. 오늘 포인트 약 천포 얻었네요. 많이 얻으셨는데. 4대 4대 5대 6대 우와 빠졌다 죽어라 죽어라 5대 트랭글 싫어 그렇지 가운데에 잘 왔어 요코서 가운데에 잘 피해 아 못살렸어 아아 찬들리지 살려야되는데 이 자식은 노방종이라뇨 그럴리가 없어 어 살렸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살렸는데 아주 좋았는데 네네네 네네네 아 그렇구나 좋네 아 오케이 다시 다시 이거 다시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쩐지 2였는데 1 남았더라 잡았고 어 아 잘했어요 이런거 아 당하면 안됐는데 아니 왜 죽었지 아 아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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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페링이 이상한데 됐어 네 주무시고 오세요 포인트가 2000포인트 쌓여있을 겁니다 아 어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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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피했잖아 피했잖아 피했으면 피해지라고 맞지말고 맞지말고 됐어 빨리 빨리 없었어 오 깜짝이야 맞는줄 알았네 아 오케이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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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다 됐다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요 우와 아 저 못갈리네 아 아깝다 아 그렇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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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죠 아 피지컬 와 얼마만에 깬건데 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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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아 가시죠 뭐였지 아 이거 이거 한방 얘 불이 제일 싫어 이거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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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앞으로 가 잡고 가야지 뚫리는데 굳이 그렇게 당해서 갈 필요 없잖아요 당해서 갈 필요면 안 돼요 당해심하시면 안 돼요 당해심하시면 안 돼요 당해심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되게 불안하다 흐흐흐흐흐흫 위험합니다 x3 위험합니다 x4 위험합니다 x3 위험합니다 x4 애는 채우는 거만 있어도 아이템만 있어도 참 좋은데 아아아아 못먹었다 다시? 리이 이거 샌들린 몫도에서 키워도 됐을려. 저 이거 한방. 아 불에 맞을거 맞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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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마요. 아니 거기 있으면 안돼. 한방. 왜요? 잘 풀고 있어요. 제가 안맞고 있을게. 안맞고 갈게요. 기다려. 같이가요. 같이가요. 아 젠장. 아 바보. 아 바보 보스. 불이 왔는데 그냥.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아. 이거를 이렇게 당한다고? 우리 둘 다. 도끼까지 사야되가지고. 아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우리 먹었나요? 아 뭐. 대. 아. 우리 동전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다시. 먹었다는데요? 먹었다는데요? 먹었다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먹었다는데? 아. 그러면 다시 시작하지 말걸.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앞으로는 어려운게 없어가지고. 아니. 왜 굳이 한대를 맞으면서 가는지 모르겠네 아어어엇 내필 부리 먹음요 아 그렇게요 드셨네 샌들님이 드셨네 우아 죽을뻑했다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네 이번엔 먹었어요 어! 먹었다 됐다 우와 두 방 세 방 네 방 잡았고 공전 먹어주고 뒤에 목 좀 부탁드릴게요 렛츠 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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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미사일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피지컬로 가야돼 피지컬로 가야됩니다 저 불이 제일 짜증날거에요 이제 자 자기 케이크만 뭐 잘 보고 다니세요 잘 보고다니세요 못살려요 못살려 참고로 죽을 뻔했네 방금 전에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컴온 렛츠 고 컴온 어 안돼 암뜩 게임 꼈다 우와 꼈습니다 와 봤죠? 회원님 이게 바로 진정한 어 피치컬 이야 고슈 야 역시 고슈는 고슈를 알아본다고 여러분들도 고슈이십니다 우리 그 뭐냐 저기 사야되는데 도끼 사야되 이따가 저기 그거 하려면 도끼 필요해요 진짜 도끼 필요해요 이거다 됐다 끝 저는 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 비행 비행 비행기 컵헤드라도 고수였어요 다행이네 뭔소리에요 컵헤드도 고수죠 그럴까요? 맞아요 당연히 쓸 필요도 없는데 지금 바꿀 필요는 없어 설치리 군단 이거 왼쪽 오른쪽 잘 구분해야되요 지금은 괜찮고 됐어 이건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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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가 이따가 이거 짜증나 아니 드디어 두번째 파이다 아 아 젠장 다 있다 아 살려줘요 살려줘 아 이런 다른거는 음 잘하 다른것도 잘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폭탄이 제일 싫어 그곳이 가운데로 불단 말이야 고우 렛츠 고우 렛츠 고우 아 왜 당했지? 아 당하면 안되는데 왜 죽었지? 렛츠 고우 그쪽으로 가요 네 그쪽으로 가요 빗살기 빗살기 어 뭐야 아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샌디님 할 수 있어 샌디님 할 수 있습니다 샌디님 할 수 있어 샌디님 할 수 있어 이제 세번째가 좀 어 세번째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 다행이네요 깰 수 있겠다 이번에는 아아아아아 피지컬 야 거의 깬건데 아 나 저 폭탄 제일 싫어 아 아 고 뭐에요 왜 멈췄어요 깜짝이야 멈춰가지고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멈춰가지고 깜짝 놀랐네 깜짝 아 아 이제 못살리는데 아 다시 저는 제가 렉걸린 줄 알았네요 아니요 이게 순간 멈췄어요 왜 멈춰요 멈출리가 없는데 멈출리가 없는데 아 왜 왜 맞는거지 골시야 골시야 이렇게 피하면 되잖아 왜 맞는거지 자 으으 아니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왜 거기로 가셨어 이렇게 되면 피지컬을 보여드려야겠구만 피지컬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아아아아아아 네 아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줬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거 마지막 아니 불꽃이 제일 싫어 아 불꽃이 제일 싫어 저 퍼지는게 제일 싫어 이거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피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 아 불꽃이 제일 싫어 아 불꽃이 제일 싫어 아 불꽃이 제일 싫어 아 불꽃이 제일 싫어 내가 맞았죠 아 죽었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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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좋아 오오 다시 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 멀어진거야! 살리려고 한 대 맞았다 아니! 자꾸 그러시면 아니대요 оду 둘다 열받네 열받아 열받습니다 깨겠어 아 잠깐 불 못 봤어 같이 차라리 기도라도 나와줘 피하기는 쉽잖아 또 똑같아냐 아 뭐야 아 맞다 아 바보 아 왜 위로 올라가서 일부러 맞지?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피지컬 아아아아아아아 피할 수가 없잖아 통과돼요 아 뭐야 아 하나 더 있었어? 아 너무 빨리 죽으시는데 너무 빨리 죽으시는데 아 왜 맞은거야 아아 너무 빨리 썼나 가운데 와 아 아 진짜 이거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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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부터 뜯어 팔부터 뜯어 아 아 아 아 아 볼쌈병사 30분이면 생각하면 되겠네 아니예요 30분이라뇨 아 됐어 이거 피하기 쉬워 최대한 안 죽는거야 아 됐다 렛츠 고 아우 못자겠다 쟤 체력을 쇠라라셨군요 아 이거 피지컬 아 진짜 살려줘요 살려줘 지금이야 아니 살려줬어야지 아 아 한시간이지 재경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원래 10분이면 되는거를 아 이거 자꾸 멈춰요 게임이 저거 두개로 날려지는거 네 아 위험해 여러분의 포인트를 챙길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요 그치 이거지 이제부터 죽지않겠어 뭐야 나 왜 맞은거야 아 아니 아니 했잖아 이거 아아 왜이래 자꾸 도시야 도시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죽을뻔했네 아 진짜 죽었다 그렇지 됐어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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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고 Nintendo 왜 자꾸 멈추는꺼에요 왜 멈춰? 아니 멈춰서 죽었어 왜 와 왜 멈추는거야 와 나 죽은거 아니었어 아니 왜 왜 멈춘거에요 왜 멈춘거에요 게임이 멈췄었어요 아니 왜왜왜왜 고끼야 고끼야 점심 차려 고끼야 그런게 아냐 아니야 좋아 좋아 유튜버 제스케이지 그리고 바로 써주고 아니 내가 그쪽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둘은 맞아요 자 살렸고 그리고 내가 죽었고 바로 살리고 그렇지 와 됐다 멈추지만 마라 됐고 유령단 잡았고 됐다 잡았다 됐다 됐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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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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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산돌님이 고추님 잘하는거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고요? 그럴리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태연님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고쓰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쓰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쓰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또 어디 깰거 있나? 이쪽에? 해적 이? 해적은 깨기 쉽지 이거는 솔직히 깨기 쉽죠 깨죠 깨죠 빨리 뭐라는지 안들려요 당연하죠 안들릴 수 밖에 안들릴 수 밖에 아니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깨지 있어요 이제 폭탄 날린다 이제 폭탄 날리니까 조심 폭탄 날리니까 조심 폭탄 아시 날라오니까 조심 폭탄 날라오니까 조심 아 내가 맞았다 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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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이걸로 바꿔 이제 깼어 깼어 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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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돌아가시면은 평이 끊기는데 됐어 아래로 이게 바로 피지컬 깨기 어렵지 않지 깨쇼 역시 목소리 좀 키워줘요 이거 목소리 최대로 키운 거예요 마이크에 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곧 시나리 게임을 못합니다 게임 잘하는 거 너무 어색해 뭔소리예요 이런 거에 어색해하시면 곧 시나리 방송 앞으로 못 오십니다 여러분 아 너무 잘하는데 이제부터 스피드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어려워 한 방에 안 죽는구나 뭐예요 뭐예요 왜 앞으로만 가 네 하긴 해야죠 그래도 그래도 올 클리어 보여드리기 위해선 해야죠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아 뭐야 아 무슨 뜻지 못 봤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올스님은 원래 게임을 못 했다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게임 잘해요 아니 왜 자꾸 맞으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먹을게요 가시죠 그리고 이거 알아요 이거 폐헤리는 거 맞아요 빠지 뻔했다 깨겠습니다 제가 깨 깼습니다 아 뭐야 왜 맞은 거야 내 사람들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얘 에너지도 엄청나게 다 했을 거 아냐 에너지를 하나로 바뀌는구나 얘네 아 그럼 좋지 아 아 더 어색하게 만들어주지 이 스트리머가 이렇게 게임을 잘 했다고 라는 어 더 어색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맞을 뻔했네 맞을 뻔했네 맞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네 아 아 아 뭐야 아니 저 꽃게 나쁜 자식 이런 돌아가시다니 이런 돌아가시다니 아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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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돼 고스네일의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아 왜 맞았지 아 진짜 말하자마자 한데 맞네 어 아 진짜 와 맞을 뻔했다 아 채팅차 보느냐고 못봤다 화이팅 아 그러네 지금 10패 하나면 안돼요 10패 하나면 돼요 못살린다 우와 피지컬 보여 드립니다 이제 한방이야 나 이제 이걸로 써야돼 피지컬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지컬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보여 드립니다 피지컬 보여 드립니다 피지컬 쏘 다시 하려고요 다시 하려고요 다시하려고요 아니 저걸 왜 맞는거야 도대체 얻어맞는 골추나리 피지컬 대박입니다 아 미치겠네 맞으면 안되는데 여기서 가시죠 오 위험해 아니 아니 아 하하하하하하 패링하다가 패링하다가 잘 봤습니다 뭘 봐요 아직 안보여드렸어요 아직 안보여드렸어요 피지컬 보여드려야지 잘 봤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잘 봤다고 얘기하시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 자퀴 짜증나 죽겠네 아 죽냐 아이고 아 아니 왜 맞는거야 이거 다시 가죠 아니 뭔소리에요 안돼요 그 전에 끝내야지 골추나리 저녁도 먹고 아 일부러 맞으려고 가는거 봐봐 와 이건 좋다 아 좋아요 와라 니가 먼저 오냐 이번엔 죽지 않는다 이번엔 죽지 않는다 가시죠 우와 아니 점프했는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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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맞은거야 왜 맞은거야 우와 맞을 뻔 했다 따아 아 뭐야 아아 아니이 휴식 없이 바로 원신 아니 그럴리가 없어 근데 휴식시간 필요해요 고시나리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시나리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아 아 맞았다 안맞는줄 알았는데 안맞는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직 살아나지마요 아직 살아나면 안돼 아직 살아나면 안돼 아직 살아나면 안돼요 살아날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편하시면 안돼요 아니이 아아 너무한데 잡았나? 잡았다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화장실 갈 준비할게요 지립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지릴거에요 이제부터 지릴겁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안가셔도 되요 어 카마돈님 웰컴투바이브로켓 아아 진짜 아니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거의 약해서 별로 쓰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쓰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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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구시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패링이 두 번에 동시에 안되는구나 아 뭐야 내가 왜 떨어진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 뭐야 아 뭐야 잡았고 아 아 거의 저거 맞으시면 안되는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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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꿔야돼 무조건 이걸로 바꿔 야 떼 아 아 기를 살려주고 그렇지 살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야 야 방금건 지렸다 방금건 지렸다 야 방금건 지렸다 점프 그리고 해주고 패링 한번 해주고 그렇지 아니 패링 못했다 아 이미 대입군 패링을 했어야 했는데 아 바위 오기 전에 패링 먼저 미리 했어야 했는데 어후 맞을 뻔했다 또 맞을 뻔했다 우와 가시죠 아니 점프했는데 왜 안되냐고 아니 또 맞았어 뭐하시긴요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게임하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고요 아니 아니 우리 친양이님 왜요 아니 우리 친양이님 왜요 아니 우리 친양이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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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이 가도 나으셨네 반송중인거 모르시나 하이르 하이르 왜요 프로필을 키고싶었어요 아 뭐야 왜 떨어지는거 도대체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뭐야 왜? 나 왜 죽은거야? 어 살았다 와 아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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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요 짠던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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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czasivas 패링을 잘해야하는데 패링을 잘하는 듯이 모르겠다 안되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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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한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울지는 몰랐는데 이거 안되면 그냥 다음판 가죠 어차피 안깨도 관계없는 맴비인데 아직 살면 안돼요 뭔소리에요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지 멘탈 공격하지 마시라고요 멘탈 공격하시면 안된다고 엄청나게 빡겜중이라고요 지금 뭔소리에요 그치 이거지 그치 두방에 맞아야지 두방에 가야지 두방에 안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이제 피지컬로 깹니다 이제 피지컬로 깹니다 여러분 아니아니아니 내가 그걸 대시를 왜했지 괜찮아 아직 한대있어 한대 한방 남았다 됐어요 좋아요 이제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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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먹었다 괜찮아 안먹어도돼 안먹어도돼 깨자 안먹어도 깨자 깼어요 이제 이거 깬거에요 어 진짜 왜맞았지 브라보 컵헤드는 빨강이에요 맞아요 별거 아닌건 아니고 좀 힘들었어 솔직히 이건 좀 힘들었다 B- 다행이다 C가 안나와서 다행입니다 가시죠 얘는 솔직히 그 버섯이 그게 필요없어 복귀가 필요없는데 아 뭐야 아이고 아니 아아 벌써 두방이나 다했잖아 잠들거 같네 뭔소리에요 영원히 잠들 뻔했잖아요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됐어 좋아 좋아 아주좋아 아주좋은거 나왔어 아 아 진짜 좋아 됐어 깨겠어 이제 아니 안돼 오지마 아 뭐 어디가 문어인데 빡빡이가 문어를 쓰는건가 그럴수있어요 진짜 아주좋은거 줬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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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았나? 안맞았구나 좋아 빠져라 임마 뭐야 아 멍 때렸네 이 순간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피지컬 피지컬 보여드립니다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안보여드렸어요 네 일부러 아껴서 아껴서 보여드리려고 안보여드렸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도끼로 바꿔야겠다 안되겠네 위험판 끝나고 많이 지면은 도끼로 바꾸죠 도끼로 바꾸는 이유가 있지 도끼로 야 벤장오만 아니면 되는데 아! 벤장오야 아니, 왜 일당한거야? 어어 그래도 어어 그니까 맞아 패턴은 아니에요 두 번째 패턴 push 막 갈수일 말놀 instant 벤장움만이면 내 소아. 됐어. 쟤 지금 왜 돌아가신거야?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뱀장움만이면 됐는데. 아. 뱀장움만이면 돼. 아. 뱀장움때문에 죽은거야. 뱀장움때문에. 여러분. 아니. 아. 아이고. 이슈하는데. 뱀장움때문에. 아. 아깝다. 이거 못 피했다. 에어어어. 왜 자꾸 맞으세요? 거기 있으면 계속 맞는다고 와 위험했다 가자 뱀장어 뱀장어만 아니면 되는데 어떻게 뱀장어만 뜨냐 뱀장어때문에 못 도망가잖아 이제 데미지가 원래대로 돌아왔기때문에 수출할만합니다 아니 돌 돌 돌 네 네 아 오케이 확인감사합니다 돌로일 때 가까이 있으면 안변한답니다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무리해서 하시면 안돼요 아 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 맞아 도끼로 바꿔야되요 도끼로 바꾸자 잠깐만 능력을 도끼로 바꿔야되요 도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스한테 그 패링이 먹히기 때문이지 데미지가 화이팅 감사합니다 카마도씨 고마워요 됐어 이거지 아래쪽으로 가야돼요 아 잠깐 아 아아! 죽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예요. 빠져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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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빠르게 이방포를 모아야 인어공자를 파... 인어공주겠어요? 우리 첨벨 많이 때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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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받쳐 인어공주죠? 매두샨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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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짠! 로德스고사 아아! 저건 왜 맞았지? 안맞아도 되는걸 맞았네. And 살려! contre 아아! 오오오오오우... 그거 안통해요 아까 아 되나? 되는데? 아아! 아니 아아! 왜 자꾸 뭘 깜빡해요 아아! 못 깨겠는데? 못 깨겠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 욕심부리면 안돼 좋아 아직 한대도 안 맞았어 그리고 나는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피지컬! 됐어요 이제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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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만 피하면 돼 잘만 피하면 돼 가까이 가지마요 멀리 있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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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된다니까 멀리 있어야 된다니까 가까이 있으면 죽는다구요 지금 장애물도 있는데 아 근데 저기 저게 맞잖아요 어쨌든 깼어요 끝! 이게 바로 피지컬 여러분 여기는 보스나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힘들었다 이제 보스 한 두명 남았나요? 아 그쵸 얘는 깨기 쉽지 아 잠깐 나 그거 안 바꿨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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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다시 하죠 즉 아이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도끼는 필요가 없어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 있어야 돼 됐어요? 세팅 됐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Here we go We go We go We go 아니 아니 했는데 이거 어 맞을 뻔했네 어 맞을 뻔했네 됐어 이거는 금방 깨겠지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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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라구요? 아 뭐야..와..근데 못잘렸네 아직 차..아직 살면..아직..아직..아..때가 아닌데 지금 살면..그거 지금 찾으면 안되는데 골킹입니다. 트위치의 희망 골킹하리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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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나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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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얘는 뭐야? 됐어, 좋아. 한대도 안 맞고, 일단 한대도 안 맞았어, 나는. 아니, 저거, 맞는구나. 이게 바로 피지컬.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 돌아가시다니. 사시면, 사시면 안 돼요. 이거, 고스네의 피지컬로 뺏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한대도 안 맞고, 깨기 있어요. 그것도 엄청 노력한 거예요. 이건 깬 거예요. 이건 깼어요. 사셔도 됩니다. 네, 사셔도 돼요. 사세요. 네. 빨리 살려주고, 살려주고, 살려주고! 그렇죠. 아, 못 깰 뻔했네. 이거 무조건 깬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깬 거 맞아요. 네, 깼어요. 이건 어렵지 않았어. 로봇, 로봇이 제일 어려워요. 로봇, 로봇부터 깨죠. 그거, 도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피리, 도끼로 바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더듬이부터 먼저 노릴 거기 때문에 이쪽 못 가죠? 그니까 깨셨네, 그럼요! 맞아. 또 안 바꿀 뻔했구만. 됐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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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아니, 너무 가까이 갔어. 도, 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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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다. 아래쪽을 때려가셔도 됐는데. 아니, 왜, 왜 다 돌아가신 거야. 에너지도 많이, 그저, 많이 썼을 텐데. 아, 못살려, 못살려, 못살려. 저기 아래쪽 노릴게요. 제가 위쪽 노릴 테니까. 갈까? 뭐? 아니, 너무 가까이 있잖아.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돼요. 그거 다 데미지 먹기 때문에 멀리서 때리셔야 돼. 가까이 있는, 여기 있는 거네. 어휴 못됐다 이거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스낵 피지컬을 믿어 피지컬을 믿어 피지컬을 믿어 됐다 여기까지 오면 다 깼다 됐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진짜야 이게 진짜 악랄합니다 이게 진짜 완전 악랄합니다 아 한대 맞고 어쩔 수 없다 우와 으으으으으 탈드 아아아아악 이게 진짜 악랄해요 이게 진짜 악랄합니다 자 죽지말 깨자 x5 깨자 깨자 깨다 ㅎㅎㅎㅎ 우오 우오 봤죠 이거 한판만 30분 걸린다는거 누구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5분도 안걸렸습니다 자 우리 탁 와 진짜 열차 남았는데 이제 뭐 도끼 필요없습니다 도끼 버려도 돼요 이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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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조건 연막탄만 있으면 됩니다 와우 창호다리 오오오 감사합니다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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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두바 굿내셨다 이거 이것도 어렵긴 한데 최대한 안맞아야돼 촉건책한에서 최대한 안맞아야돼 최대한 안맞아야돼 에이키안써 와 안죽네 와 진짜 왜 돌아가신거에요 망했다 한대 맞았고 어디로갔지 몰라 아냐아냐아냐 카운트 그렇지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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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편왕이신가요 맞아요 산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편왕인데 진짜 어려워요 혼자 했을때는 금방 금방 깨는데 같이하니까 어렵다 더 어려워요 빠져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필살기 에잇 뭔소리에요 골슘이 닮은게 없잖아요 골슘이 닮은게 어딨어요 왜 아니 그렇게 하면 못살리잖아 잠깐 여기 전원장게 됐어요 됐다 그치 잡았고 아 잠깐잠깐 아 아 괜찮아 할게 있어 아 그냥 открыв 택 어떻게 하면 안되데요 아 아 악인존미니코아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딱 좋아요 지금 이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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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가운데 좋아요 어우와 맞을뻔했네 어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는거 같아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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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맞은거야 아니 그거 갈수 있게끔 해줘야되는데 그치 가운데가 아니네 렛츠 잡았어 아니 가운데로 가면 안되지 한쪽으로 가야되 무조건 이제 복불복인데 아 큰일났네 저기저 그치 잡았어 잡았어 네 맞아요 아 아 왜 자꾸게임이 멈춰요 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열등상등 예약이라니 예약이 없어요 아 죽으면 안되는데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맞았어 살려주고! 그렇지! 아! 살려주고! 그렇지! 됐어! 으악! 깼다! 으악! 깼습니다! 깼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판입니다! 끝판 전판이지만! 네! 아! 힘들다! 우와! 깼어요! 다 깼어요! 이제! 끝판입니다! 이야!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카트 리프트였다는 거! 드리프트! 자! 이거 주차에 제가 할게요! 아! 미사일 켜지 마세요! 헷갈려요! 아! 1번으로 가야되는데! 근데 뭐였지? 근데 3번이 쉽긴 쉬워요! 아니에요! 예! 1, 2, 3번 다 쉬워요! 다시 하죠! 잠깐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이제 3번이네! 됐다! 이제 3번이네! 됐다! 3번, 5번, 9번! 9번도 쉽지! 에너지 채우고 가자! 야! 강해요 그러다가 아니! 헷갈린다! 아니! 아! 헷갈린다! 미사일이 너무, 너무 헷갈려! 헷갈려! 와! 조우, 조우했네! 조우 살렸네! 와! 2대나 맞았네! 1, 2, 3! 5번이 뭐였더라? 1, 2, 3! 에너지! 채우고! 쉬운게 하나 있었는데 4번인지 5번인지 기억이 안나네 아! 오케이! 토끼 할만해! 아! 토끼는 근데! 어려우실텐데! 아우! 자꾸 왜 멈추는거에요! 게임이! 아니! 왜 멈춰요? 게임이 왜 멈추냐구요! 게임 자꾸 멈추는데요! 게임이 왜 멈춰요? 산딜님! 게임이 왜 멈춰요? 산딜님 쪽에 지금 통신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산딜님 쪽에 지금 통신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네! 혰보니 네! Stevens 말씀하세여! puzzles 잘어 Strength 제가 에너지 최대한 안 달아야되 잘 못살려 내가 에너지 최대한 안 달아야 되겠다 한대로 안 넣고 한대까진 괜찮아 잘려요 살지마요 살지마요 살면 안돼요 지금 에너지가 제가 그래도 어느정도 찼을때 지금 사면 안되고 이따가 제가 이제 다이슨 쪽으로 갔을때 그때 살아나야되요 지사이 돌리기전에 됐죠 라인이 땜 도시락 살면 도시락이 뭐에요 급식이죠 아니 도대체 저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살아야되요 이제 미사일 쓰지마요 헷갈려요 아 진짜 틀렸다 틀렸다 아 아 얘 어려운데 아 얘 어려운데 쉽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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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7번하고 9번이 쉬운데 8번이 기억이 정확히 안나냐 아니 7번 그건 7번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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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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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좀 집중, 집중, 집중 좀 집중, 집중, 집중 좀 도반이 완꿍이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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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맞으시는거지 아 나도 맞잖아 아 잠깐잠깐잠깐 한 칸 뽑고 쉐입 하시죠 아니요 3칸 3칸 뽑아야돼 됐어 5번이 합격 되었죠? 이번엔 깨겠습니다 토끼는 어려우실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 아 진짜.. 아.. 아니.. 아.. 아.. 됐다.. 아.. 죽는줄 아네 저한테 오시면 안 돼 제발.. 어.. 깼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 그 다음에 쉐이프 한번 가주고 8번 가야됩니다 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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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7번 가고 바로 그냥 복수전 가면은 죽겠다 에너지 채워야되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애매하실텐데 이거는.. 어려우실텐데 네.. 올라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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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돼요 아유 아 진짜.. 살려줘 살려줘 헷.. 헷갈렸어 타이밍이 아아.. 네에 말씀하세요 이번에 1번 1번 6번 8번 아아.. 잠깐 다시 이건 너무 안좋아 2번 4번 9번 됐다 2번 4번 9번이면 할만합니다 맞아요 쉬운거에요 오케이 오.. 못하는줄 아네 10번 9번 5번 5번 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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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깨죠 깹니다 이건 깨요 그냥 깨죠 한대 맞은게 실수이긴 했어요 우리 뭐 세이프 됐죠 뭐 이 정도면은 잘한거에요 오 큰일났다 잠깐 헷갈려요 됐다 아 하긴 되게 힘드네 이거 아 얘구나 왜케 많이맞아요 많이맞으면 안되는데 왜고 나는 왜맞는거야 죽어어어어어어어어 됐어, 좋아. 쉐이프. 그 다음에, 이제 3번. 됐어. 아... 얘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됐죠. 잡아요, 잡아요, 이제. 그렇지. 어떤건지 기억나요? 맞네. 맞으면 안 돼. 여기서는 진짜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구나. 다른거. 어, 그거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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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죽는 줄 아네.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맞을 뻔했네. 아, 그래요? 잘했어요. 아, 한 대도. 안 맞았다, 형이다. 맞겠다.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는데. 오, 두 대나 맞을 뻔했네. 오케이. 오케이.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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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오케이. 아, 근데 이제부턴데. 아, 큰일 났네. 아, 진짜 안 됐다. 큰일 났뻔했다. 잘해야 돼. 됐어. I've got one of those KZK. 여기, here they real high class, the airgo! 아. 아니, 이거 살면 안 되는데!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이거 살면 안 되는데. 흐흐흐흐. 아A! 흐흐흐흐흐흐흐흐. 살찌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 368이지 8이 뭐 어렵지? 8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돼 2번 267 됐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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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2샤츠 할만해 3 꼬바시보라니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사시면 안됐었는데 아 아깝다 깰 수 있는건데 그거 에너지가 반피가 되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건데 제가 깰 수 있는건데 왜 왜 맞는거야 그건 또 아 나 왜 맞아 아 왜 저쪽으로 가는거냐 왜 저쪽으로 가는거냐 오friends이야 오 pokemon 5번 1 schneller 아아 아깝다 슬ms 꿀 배티나 시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 힘드네. 좋아, 한대도 안 맞겠겠다. 야,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3번으로 세이프 한번 가고. 됐고, 1번으로 가야돼, 이제. 1번으로 가야돼. 어어! 2로 갔어. 어쩔 수 없다. 갑시다. 얘 뭐지? 추은자는 맞았다.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제가 또 맞으면. 어어, 또 맞으면 안 되는데. 패턴이 단순해가지고 할만한데. 아, 왜 죽은거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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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그렇지! 아쉽다. 2번하고 2번 해야겠구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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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망했다. 기억나요? 아, 그거에요? 오케이. 아니, 내가 왜 맞은거야? 아! 죽었어! 하지만 살았지. 그 다음에 또 어떤건지 기억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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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열심히 해야할거야. 오이! 아, 이거 다시 해야할거 같은데. 애매한데. 어? 어떤건지 알죠? 시작에 최대한 아껴야 돼 이제 우와 죽을거였다 왜 죽은거에요? 거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알고있어요 아 저 책이 우와 죽을거였다 아니 죽으시면 어떡해! 이건 못 이겼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번 9번 같은거 7번 10번 같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지만 늦었어요 됐고 2번 3번 어 안돼! 다시 다시 하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차피 다시 할 거였어요 어차피 다시 할 거였어요 일단 에너지 하나 먹고 시작하죠 아 저거 되게 거슬리네 아 저.. 아 왜 맞지? 아.. 맞으면 안되는 다운데도 렛츠고 오케이 괜찮아 지금 한대도 안맞고 저는 한대맞고 그냥 에너지만 잘 채우면 돼요 그럼 피지컬로 이겨? 피.. 예 아니.. 아니 왜에 왜에 아.. 안.. 안맞.. 안맞을게 있죠? 흐흐흫 아 왜이러냐 지금.. 다시 하죠? 그냥 다시 해요 에이씨 안되겠다 짱나네 2번 4번 8번 아니 다시 다시 1번은 어려워 흐흐흫 3번 5번 7번 다시 아니야 1번은 어려워 1번만 안걸리면 돼 아 3번 괜찮겠어요? 다시 다시 2번이 적당한데 2번 2번 3 5 7 나쁘진 않은데 야 3 5 7이 그대로 걸리네 계속 다시 1번 다시 1번 1번 더 3 5 7 걸리면 그냥 그대로 한다 3 6 8 더 어렵게 됐잖아 아니 왜 2번이 1번도 안걸려?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데 아니 너무하잖아 와 진짜 운 진짜 없다 골스나리 아 그냥 이대로 가요 안되겠다 아 아 어렵다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넉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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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라고 왜 안돼 왜 안돼 어허 어허 되게 힘드네 3번 1번 아니면 3번 1번 5번이 뭐였더라? 와우 아 토끼 깰 만하지 다행이다 그렇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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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맞고 씻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왜 왜그래요 왜 자꾸 죽어요 절대 사시면 안돼요 골씨나리 에너지를 찾으면 절대 안됩니다 아 잘못했어 정신을 못차리네 아 어려워 선지님이 돌아가셨어 안돼 어 어렵지 않은건데 어렵지 않은앤데 에너지를 하나 더 먹고갈까 아니면은 그냥 갈까 그냥 가자 1번만 안걸리면 돼 다행이다 됐다 아 두 대 맞으면 안되는데 레츠 고오오옹 아아 아까워 한 대면 턴면 되는데 아아 안 두 대구나 3번, 5번, 9번 다시 와 1번, 4번, 7번이냐 해볼까? 다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왜이래요 아까 1번은 안되고 아 집중력이 너무 저하가 됐습니다 고스나리가 드디어 집중력이 너무 저하가 됐어요 탑 못겨내나요 됐다, 와 얘는 3중으로 오기때문에 얼른 잡아야되요 아, 맞아 이거 다시 이건 안돼 1번은 걸리면 안돼 진짜 와, 6시까지 못깨면은 그냥 방종할게요 너무 힘들다 와, 죽을까 했네 와, 죽을까 했네 죽어 죽어 죽으라고 아, 왜 맞은거야 어 다시 안되겠는데요 못깨겠는데 3호 탈이야 또 왜, 2번은 한번도 안걸리냐 어떡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아, 2살 때문에 되게 헷갈리네 이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복수였나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1번 픽자기보다 2번 픽자기가 더 좋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어, 워쥬님 자주와요 자주와요 어, 워쥬님 자주와요 아, 여러분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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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행이네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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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나 깼다 와 깼다 아 중간공사 때문에 아하 그렇죠 다들 중간공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겠죠 중간공사 끝나고 자주 놀러와줘요 됐어 내가 2번 나오고 아유 그럼유 아니지 그렇지! 할머니 뭐였더라? 아 그 걔 누구냐 걔였지 볼링공 자 초크한테만 맞지 않으면 돼 어렵지 않아 어 맞을뻔했네 빠질뻔했다 한 대도 맞으면 안돼 됐다 와아 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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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좋다 2번 건 좋았다 2번 깨자 깨요 깨요 이제 우리 깨요 이제 깨시죠 이제 자 2번 2번이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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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와야 돼 3번 절대 나오면 안돼 아니 아니 아니요 큰일날뻔했다 오 큰일날뻔했네 됐다 됐다 이제 1번만 안 나오면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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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아 한 대 맞으면 안되는데 필살기 그렇지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그렇지 됐어 됐어 오케이 깼다 확 깼어요 깼어요 와 와 되게 힘들었네 이거 이걸 야 우리 산들링 캐리 감사합니다 와 이제 최종 복수만 남았다 야, 편왕 된다. 편왕이 된다. 편왕이 된다. 뭘 바꾸시려고? 와, 이제 편왕이 된다. 오, 카마드님 감사합니다. 가자. 잡으러 가자! 얘는 아까 그 다이시버스보다는 쉽지. 어, 왜 맞는 거야? 아... 어, 왜 맞는 거야? 아... 너 데미지 약해서 별로예요. 아이고. 안구절, 실스. 저 데미지 약해서 별로인데. 아이고. 아니, 기본, 기본 총알이 가장 좋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이고. 방금껏 지렸다. 와... 으.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우와 죽을 거 있다. 타이밍 타이밍 됐다 됐다 요 가운데 오지마 오지마 가운데 오지마 네 됐어요 가시죠 저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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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못잡는데 잘 못살리는데 아 왜 만든거야 깰수있어 깰수있어 렛츠 고오오오 아 아깝다 에너지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걸 아 아 왜 맞지 아 맞았구나 내가 맞은게 아니고 끊었잖아 다시 하죠 너무많이 맞았어 우리 아 왜 맞은거지 아 맞으면 안되는데 맞으면 안되는거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와 죽었다 이런 아 한번 저거 대시 한번 했어야 했는데 안맞아야되요 이거는 아 여기 이거는 진짜 좋다 안 그래도 피하기 힘든건데 아니 아 점프했는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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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kes 아이고 거기서 죽으시면 안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한대는 있어야 페어는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페어는 있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다 아 왜 왜 아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깰 수 있는데 이거 와 나도 맞았네 너무 빨리 점프했다 싫어 싫어 아 아 위험해 너무 어렵다 아 이건 죽는 게 답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거 이건 싫다 진짜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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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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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맞은 거지?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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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을 거예요 아 못 살리는데 네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아 욕심부자 써 그냥 내가 내 패턴대로 할걸 됐지 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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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사일 헷갈려 미사일 헷갈려 미사일 헷갈려 아니 아니 그걸 아니 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흐흐흐흐 좋아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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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찬디디 화이팅 찬디디 화이팅 아 아깝다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좀만 더 하면 화이팅 감사합니다 카노도씨 안맞아야돼요 여기서 최대한 많이 때리죠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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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왜 안된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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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보아 깰수있어깰수있어 좋아깰수있어 깰수있어 깰수있어 우리 이것보다 더 험난한 과정 겪었잖아요 너무 빨리 했다 나는 아 너무 빨리 정도 빨리 나 나 나 나 나 어...뭐 아니 아니... 쓴 적이 없는데...아... 와...이번 판도 예상없지 않군요... 와...나도 같이 죽네... 어...이거... 에밀한데... 되게 어렵다... 두명이 사니까 되게 어렵다... 야 2인풀 하게 되면은... 진짜... 잘해야겠다... 고슈 인증 되겠네... 2인풀 해가지고 쿠팡까지 깨면은... 아...이거 쿠가 간지러워... 아...나 저거 맞게...아...이거 싫어... 이 패턴 싫어... 됐다...가운데 가지마요... 오...살렸어...아... 아...살려야되는데... 아니...저 도끼...아...도끼... 아니...뭐야... 아...뭐야...아...왜 떨어진거야...아...아... 깰 수 있는데... 아...점퍼했는데...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 점프가 왜 안되는거야...아...아...아...아...아... 어...이번...이번에는 잘했다...이번에는 잘했다... 컷! 컷! 오...좋아요... 아...왜왜왜...아...아... 아...점...아... 와...열이...열이 받네요... 어... 와...이거 어렵네... 많5 아...아...아...아...아아알ighAh... 뭐야... יהən...왜 도로가신거야...왜 도로가신거야... 아...이거 다 쟨 피하느냐고... 1대 맞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코시야 너 이것보다 더한거 겪었잖아 도끼한테 맞으면 안돼 렛츠 고오오오 렛츠 고오오오오 렛츠 고오오오 와 우리 이겼어요 해냈어 와 끝판 깼습니다 여러분 와 끝판 깼어요 와 시고하셨습니다 와 깼어요 두 형제는 악마에게 승리를 거두고 한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컵패드는 머그맨 영웅이 아시 모조의 파괴하여 암망하면도 영원의 뜻의 잉크통우섬의 주민들을 구해냈답니다 어휴 얼른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 컵패드가 말했어요 둘은 고향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행히 달렸죠 힛 누가 먼저 도착하는 겨뤄볼까 머그맨은 문담을 던졌죠 마침내 고향에 도착한 둘은 모두를 한대 모았어요 그리고 컵패드가 큰소리를 외쳤어요 모두 악마에게 진피죄서 해방되었어요 머그맨이 거들었어요 이제 우릴 더 괴롭히지 않을거에요 컵패드와 머그맨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만세! 만세! 다들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자 주전자 장로님은 무척 잘할 수 없는 기억들이 들었어요 축하의 자리가 시작되었고 두 형제는 다시는 말썽이 휘날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각오를 지지켰답니다 물론 훗날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핀! 수고하셨습니다 으앗! book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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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도착을 해봅시다 야수는 다행히 고지키님의 정보입니다 고지키님의 정보는